덕터올과 라포뮬 페미닌 클렌저 & 클렌징 티슈 얼굴에 쓰는 화장품은 이만큼 그런데 Y존 관리는? 여름철 이거 무시하면 여성의 질과 외음부는 항상 적당한 산도를 유지해야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는데 일반 비누나 바디워시는 알칼리성이라 외음부의 산도 균형을 깨뜨리거든 근데 닥터올과 페미닌 여성청결제는 자연 유래성분 100% 유기농 성분 69.1%의 약 3성 순한 여성청결제라서 건강하게 질과 외음부를 케어할 수 있어 미끌거리거나 끈적이지 않고 비누로 씻은 것 마냥 과하게 꼬드기지 않아서 좋아 펌프 타입이니까 샤워할 때 쓰기도 좋고 부드러운 거품으로 자극 없이 세정할 수 있어 유기농 불가리수 쑥 추출물과 사과 쓰고 여성에게 좋은 성분만 모아 모아 아로마 오일로 기분까지 좋아지니 민감한 Y존 케어에 딱이야 외출 시에는 페미닌 클렌징 티슈로 깔끔하게 사용 티슈 하나에 색이 식 들어있어서 생리하는 날에 가방에 넣고 수시로 사용하면 너무 좋아 피부 안전 테스트 완료 20가지 유해 성분 알러지 성분 제로 더운 여름철 찝찝함으로부터 탈출하자